너무 부담스럽나? 너무 부담스럽나? 나 아줏치바 깜짝이야 그렇지 너무 부담스럽지?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심심해서 꼈어 나 너무 안무생기게 나오니? 원래 이런 캠벅을 안 해봐서 1인칭 화상채팅 같은 느낌이겠다 그치? 밥 먹었어? 뭐 먹었어? 나는 아이스크림 먹었어 나는 오늘 아침에 늦게까지 있다가 너무 밝은 거야 호텔인데 왜 안마기 안되지 하고 읍지랑 같이 햇빛을 읍지랑 나이가 6시쯤에 잠들었거든? 햇빛을 둘이서 거의 일광욕식으로 태닝을 하다가 읍지가 찾아냈어 저 위에 블라인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있는 뭐야? 버튼을 누르니까 저기 블라인드가 내려가더라고 이거를 이 블라인드가 내려가는 걸 읍지랑 나랑 10시 반인가 찾았어 10시 반부터 겨우 잠들어가지고 그래서 2시에 일어나서 둘이 여기 투명 샤워해서 둘이서 돌아가면서 샤워를 하고 하하하하 그리고 우경이랑 같이 육개장 칼국수집 가가지고 한 그릇씩 조지고 조지고 이런 표현하면 안돼 한 그릇씩 먹고 그러고 지금 숙소 와가지고 너한테 전화했어 안녕하세요 생방 처음이야 이러는데 저분 유튜브에서 게임 영상 보다 놀러온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가지고 뭔가 하겠다 안녕하세요 저 원래 게임하는데 오늘은 밖에 나와있어서 영상통화 모드로 너랑 통화하고 있어 방제가 지금 뭔거야 그럼 누가 느낌표 방제 한번만 적어주면 안돼? 안와 1인칭 남치시죠 어디 가신거에요 저 어제 트위치 파티 갔다가 오늘은 저라고 하면 나 어제 트위치 파티 갔잖아 오늘은 내일 일 있어가지고 하루 더 있어야 돼서 숙소에 혼자 있어 심심해 몰래? tung sist 휴방날엔 지기가 들이방송하던데 발바닥 발바닥 뒤통수 닿으면 만원 야 안된다 닿았다 빨리 돈줘 던져 던져 보이지? 닿았지? 던져 뭐를 긁지는 못해 교묘하게 화면에서 보이게 닿은 것처럼 보이게 싫어 옆으로 인증 안할거야 이렇게 하면 닿는데 발 닿네 정갈같다 해 정갈 가능하겠냐? 죽을래 어머 뭐야 이 미모는? 직캠보 내게 더 잘 나오나보다 이런 사람들은 없었는데 와 뭐야 이 여신 이렇게 기분 좋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야 나 원래 20분만 방송 끌려 그랬는데 너네가 자꾸 이쁘다 그러니까 못 끄겠잖아 배터리 7%밖에 없는데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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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들었지?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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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렸어? 히히 요즘 핸드폰은 성능이 좋네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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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거 아니야 히히 아니야 나 저렇게 안했어 뭔소리하는거야 히히 히히 내가 한거 아니라 내가 언제 저렇게 했어 배터리가 없어서 안되겠다 7% 남았는데 너무 불편해 줄 때만 히히 히히 이따가 충전하고 다시 올게 나는 배터리 충전하고 올게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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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인거 알지? 간다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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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